오빠 정기쟁이 3상 모터가 운전 중 1상 결상 시 각 상의 위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A, B, C상이 120도에 위상의 벡터로 공급되다가 A상이 결상되면 B, C상은 120도 시에 위상으로 공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을 보다 보니 1상 결상 시 벡터의 위상은 B, C상은 180도의 위상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모든 단상은 서로 180도 시의 위상을 가집니다. 3상에서 1상이 끊어지면 2개의 상만 존재하므로 단상과 마찬가지가 합니다. 만약 3상 4선식 선로가 있습니다. R상이 끊어졌어요. N상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S, D상은 그대로 120도 시 각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N상을 무시하고 S, D상끼리 측정하면 단상이기 때문에 182시의 위상을 가집니다. 3상 3선식에서 1선이 끊어지면 N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상으로 변합니다.